브라운아이드라이스의 나르샤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얼짱 나르샤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30대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영상을 찍는 중에 굉장히 커다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서 제가 거기서 막 샤랄라하게 막 이렇게 예쁜 척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그네에서 떨어진 거예요 심하게 다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발목을 살짝 다치는 정도만 아무래도 서른 넘고 나면 뼈가 잘 안 붙어요 그 얘기 하시면 꼭 찍어 서른 넘으면 그냥 사면 안 돼요 미끄럼틀이나 그러네요 쇼린이 형 첫번째 써볼까요?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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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저거는 아 무서워 아 아 아니 뭐야 아니 이 사진은 아니 그 무섭다는 진짜 어때요? 제가 나이대에 비해서 괜찮죠? 아 오래요 본인 칭찬하네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들의 피부 나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세는 좀 왠지 모르게 피부에 피부 털이 왜 이런데요 모양이 아 아 털이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피부 나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피부로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털이 예쁘게 이렇게 솜털같이 나야 되는데 이거 나이 들면 털도 변하나 봐요 나이 든다니 허리 일일적으로 이렇게 돼서 걱정 그만하시고요 네 이제 피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3살 정도 위이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결과 아 뭐 어린 혜민이보단 그래도 제가 낫지 않겠습니다 어우 예 혜민 씨를 통해서 위하는 3등분이요 전 괜찮아요 이렇게 두 분 발표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안두의 한숨을 훔치게 돼요 기초적으로 그러고 다행히 하면서 저도 좀 잠 푹 잔 잘 안 그러시거든요 잠 푹 잔 잘 먹고 이번에는 피부와 함께 여성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상징이 될 수 있는 모발 건강 모발 미녀를 정말 중요하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샴푸 광고선이에요 본인의 모발이 건강하다 내 머릿결은 찰랑찰랑하다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CF 그리고 저 나르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레디 액션 마타바니 30대 머리카락이야 마타바니 30대 향이 좋다 그런 걸 어필하는 거죠 향을 강조한 샴푸라 이거죠 또 여자들은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향 도도한 제 머릿결의 비결 청담동 애견샵 성견 푸들 스타일로 하고 왔어요 하하하하하하 성견 성견 하하하하 성견 뜯으려면 됩니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것을 살찌지 않는 티즈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엔 마음이 매우 급해 성급하게 하는 행동을 상황을 두고 콩밭에 가서 정답 이것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빠른 분이 선아 양이 빨랐어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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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돼 하나 둘 셋 아 손아 자 안손아 정답 정답 정답은 두부 두부 정답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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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인이 과다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위는 무엇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봤어요 효민씨 빨랐어요 밭 들고 밭 깨고 하나 둘 셋 자 주리씨 김주리씨 빨랐어요 자 머리 하나 둘 셋 야 어떻게 미스코리아가 닭을 일으킬게 해요 정답은? 위암 정태란다 다른 분들 뭐예요? 다른 분들 뭐예요? 갑자기 가난 가난 나르샤 저도 가난 나나 폐암 이제 폐암 정답 폐암 폐암 유방암 유방암 저희가 왜 다 이렇게 알아보겠어요? 틀렸죠 정답 이미 나왔으니까 정답은 위암 위암 저분이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오셨다고요 오늘 우리집에 CCTV 달아났어요? 아이돌분들의 아름다운 화보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착하게 해주시죠 나르샤 나르샤 씨 나르샤예요? 저렇지 않아요 저 네 저당시엔 저랬네요 너무 날씬하다 저 정도 되면 이제 개미 허리라고 불릴만 하죠 허리 인치수가 한 21인치 정도 제 머리 사이즈가 23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 머리를 보고 개미 머리라고 부르실다고 했습니다 개미 머리 1위 보여주세요 네 네 네 네 호자만 보여주세요 1위 S라인입니다 저 1위예요? 진짜 1위예요? 어떻게 S라인이요? 어떻게 S라인이요? 진짜 저 1위예요? 지금 세 분이 모두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세 분이 모두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준이 좀 약간 측정한 결과거든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 B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0.726 그리고 보라씨가 0.716 1위 나르샤 씨는 0.710으로 거의 0.7에 가까웠습니다 마릴린 몼로와 둘이 같다는 얘기네요 마릴린 몼로가 0.7 딱 맞았으니까 그렇죠 거의 똑같은 거예요 허리를 좀 더 얇게 하면 딱 맞겠네요 대한민국의 마릴린 몼로예요 대한민국의 마릴린 몼로예요 대한민국의 마릴린 몼로예요 축하합니다 S라인 미네어였습니다 네 주다라고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너무 프리예요 봐봐 이거 흔들리는 거 봐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조사를 했어요 마음대로 근육량은 적고 순수하게 살이 많으신 분 기초된 살이 적어서 앞으로 좀 살이 찌기 쉬운 분 그러니까 14위 15위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씨가 꼴찌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마릴린 몼로가 어디죠 이거 갑자기 수락하게 돼 또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제 몸에 딱 나온 근육이 오른쪽 팔 하나였던 거예요 많이 쓰는 거 보면 그나마 이거 수저 들고 이거 딱 나오게 하니까 이거 하니까 노래 불러요 오른손잡이라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도 나르시아 씨는 이렇게 얘기를 몸 좋네요 진짜 그래요 동시에 팔도 내렸다가 올릴 때 어깨까지 그래서 약간 반동을 이렇게 바운스를 치면서 앉았다가 나르시아는 자세는 참 좋아요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하실 때는 밑으로 내렸다가 왼쪽으로 올리면서 다리를 쭉 펴시고 그리고 팔도 펴서 옆구리 힘으로 무게를 딱 잡아주시면 돼요 소연이 형은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만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았어요 나르시아 한번 갑니다 나르시아 네 아무래도 근육이 없다 보니까 많이 유연하네요 진짜 아휴 좀 더 올라가셔야겠네요 올라가세요 노을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 이렇게 네 시작 자 과연 잦다 잦다 아 오 됐습니다 60이죠 58 자 현두일입니다 혈액 미리 해물을 뽑기 위해 검사하는 손 그래요 묶고 계신데 나르시아는 힘이 좋은 오른손 말고 왼손에 막혔습니다 편안하게 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확 잡아당기는 건 안되고요 이분들인데요 네 떨어지게 나옵니다 근데 병적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좀 다이어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요오드 성분이 부족해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한 영양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르시아 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 금주하시고 조금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저것도 금방 줄이는 게 아니고 금주 아예 끈 조금 잠근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의 친구인데 술은 나의 친구인데 친구를 어떻게 멀리해요 잠시 좀 잠시 안 만나는 거니까요 세상에 단 수치 높은 아이돌 처음 보네요 나르시아 세상에